도산공원 사거리에요. 근처 오시면 연락주세요. 밖에 아무도 없어요! 잠은 잘 잤어요? 뭐? 아직도 모르겠어요. 지금 이건 합치잖아. 유나TV 라이브 방송으로 6억 5천 벌어오는 겁니다. 강지 건드릴께요. 아, 알겠어요. 잠시만요. 지금부터 납치 방송 시작합니다. 진짜 실제 상황이고요. 제발,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. 최초 신고 잡수는 235분 방역수사대 조성욱 수사관입니다. 아직까지 안 오고 뭐하는 거예요? 자작끝 멈추시라고요. 공갈류출을 잘했어요! 안유나, 개들아 꺼냈어! 아아악! fond 진실roc к 갓 거예요 ерг Had per